오늘은 인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양리작용이 밝혀진 찔레나무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장미과에 속하고 한의학에서는 석산호로 불리고 있으며 열매는 영실과 생리자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뿌리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귀중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조된 뿌리는 시중에서 600g에 3만원 1kg에 6-7만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실은 100g에 3만원 600g에 7만원 1kg에 15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인터넷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약효가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뿌리나 열매를 채취하려면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그만큼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르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뿌리를 굴취해 약재로 쓰시면 금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찔레뿌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물질도 없어 법제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편하게 몇 가지 약재만 넣고 바로 다려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뿌리의 맛은 쓰고 떫으며 성질은 서늘하거나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 뿌리 안에는 지질다당제와 폴리페놀, 탄수화물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뿌리 껍질에는 세포노화를 막는 탄닌 성분이 23.3%가 들어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생명과학회지 논문 발표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해 60% 이상의 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DNA의 산화와 결함을 막고 효소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름살을 없앨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많이 발생하는 급격한 피부 노화를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며 기능성 화장품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찔레뿌리는 젊음을 되찾아 노화를 막는 신통한 청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도 찔레뿌리 추출물은 멜라닌 함량 저해 효과를 높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탄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여드름과 잡티 등의 미백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찔레뿌리는 사포닌 함량이 많고 염증과 소염작용이 있어 관절념이나 신경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통작용도 좋아 무릎과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며 실제 민간에서는 뿌리를 다려먹고 관절통과 근육통에 효엄을 봤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절념과 통증, 반신마비 소변실금, 백대아에는 찔레뿌리 한 양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변실금은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참지 못하여 저절로 새어나와 옷을 잘 적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타박상이 심할 때는 찔레뿌리 한 양을 약한 불에 장식한 달인 농축액을 술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특히 뿌리로 술을 오랫동안 숙성시켜 음룡하면 효과가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이는 남녀 성호르몬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력증진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기능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노인성 밝기 부정과 고안 및 신장염 등의 진전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기력이 쇠퇴암을 충만하고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국제연구학회에서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 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찔레뿌리 추출물은 동맥경화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인체대사조절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찔레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린 다음 짧게 잘라서 저장해 놓고 쓰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에서 그램에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부어서 하루 2에서 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로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며칠 정도 건조시킨 다음 담그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잘 말린 뿌리는 유리용기에 넣고 장기간 숙성을 위해서 35도짜리 담금용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꽉 밀봉해서 날짜를 적은 후에 저장고나 신선실에서 숙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뿌리의 경우에는 7개월에서 1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숙성할수록 약효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나중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술이 센 사람은 몸에 좋다고 과음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는 오히려 간에 무리가 따르고 역효과를 초래해서 몸에 더 좋지 않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찔레뿌리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열매에는 소량의 독성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안 좋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아략과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2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